자신있어요. 줄 수 없죠. 꼭 승리를 하고 오겠습니다. 일단 언니 우리 쳐야 돼요. 지금부터 치열하게 하겠습니다. 그럼요. 오랜만에 1대1 하시는데 생일이요. 제가 좀 더 높았던 것 같아요. 현주프로는 저랑 플레이 스타일이 굉장히 다르거든요. 제가 비록 현주프로보다 비거리는 약해도 항상 제 쇼게임을 믿고 그동안 플레이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있어요. 줄 수 없죠. 꼭 승리를 하고 오겠습니다. 아, 나이스. 좋습니다. 예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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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